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공천기준을 보면 차기 총선 때의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공천기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들이 정해놓은 이러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천결과를 발표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이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민주당은 험지로 꼽히는 부산하고 울산, 충청 등의 13곳의 지역구를 단수 공천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수 공천된 임무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이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의 단수 공천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 민주당의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공천기조에 대해서 선배 정치인은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특히나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친문 진영을 대상으로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당연한 얘기지만 공관위원장 혼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린 없을 것이고 이재명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라든가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민주당 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총선 때 컷오프가 될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을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래놓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친문 중의 친문인 박수현을 경선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라는 파격적인 호의를 베푸니까 도대체 현재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말이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은 이런 불만에 대해서 충청권이 험지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임종석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에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조상호를 대신 꽂아 넣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임종석과 조상호 두 사람 중에서 경쟁력을 따지고 들면 조상호가 임종석에게는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력을 핑계로 박수현을 단수 공천했다라는 저러한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이재명의 입장에서 차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이번 총선 때 찍어내는 것이 그 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과 친문 진영 입장에서는 임종석은 나중에 이재명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만 박수현 정도는 있든지 말든지 얘 하나 꽂아줘봐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번에 박수현의 단수 공천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친문이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력뿐만이 아니라 도덕성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수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한 사기 논란에 연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으로 앞으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인물을 단수 공천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인물을 단수 공천을 하면서 도덕성이 어쩌고 하는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박수현 같은 경우에는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라는 이런 기구의 초대 회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해당 기구를 UN 산하 기구로 사칭을 해가지고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가 지난해 8월 달에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가 UN 본부와 기본적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을 했고 그 짓거리를 무려 4년 동안 했으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구의 초대 회장이었던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 설립은 UN 헤비다트 본부의 최고위원인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이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박수현은 샤리프 총장이 2019년도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박수현은 샤리프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박수현이 샤리프 총장을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가 UN 헤비다트의 산하 기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UN 헤비다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박수현이 샤리프 사무총장과 얼마나 친한지와는 별개로 박수현이 설립을 한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는 UN 헤비다트 측에서 산하 기관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해당 기구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것을 넘어가지고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 명의로 거둬들인 기부금이 무려 44억이나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일부를 지역구에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은 UN 헤비다트 한국위가 모은 기부금 44억 중에서 2022년 공공의 도시라는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사업 지역이 충남 공주 부여 보령이고 2022년 3억 5천만 원을 지출한 꿈나무 메타스쿨 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곳도 충남 공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사용된 것은 이번에 박수현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권이라든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수현이 이번에 친문이고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수 공천을 받은 것은 이 정도로 해당 지역에다가 돈을 뿌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 박수현을 해당 지역에다가 단수 공천을 한 행위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내팽개친 선택이라는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수현은 유엔 헤비다트 한국위가 문제가 없는 기구라고 이야기했지만 해당 법인은 설립이 취소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초도 인정을 했으며 지난해 11월 달에 유엔 헤비다트 한국위의 법인 설립을 국회 사무초가 취소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기구의 등록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처음에 허가해 줄 때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박수현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도 어차피 같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동네 사람끼리 뭔가 좀 짬짬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들 편이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운동권 정치인들의 종특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편 박수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시주택공사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SH 측에서는 UN 헤비다트 한국위원회가 SH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고를 사용을 했으며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들 단체는 SH로부터 사업비도 4억 가까이 받아갔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SH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사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현재 박수현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뻔히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수현을 단수 공천을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뭐 이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박수현을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부 사정이 있던가 아니면 현재 이재명의 도덕성이 하도 개차반이고 박수현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입구컷을 해버리면 이재명 역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정치적인 위상을 위협하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의 정치인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이든 간에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렇게 논란도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현재 이재명은 비롯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 모드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